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대 첫번째 이야기 학교에서 흉악스럽게 웃는 아이 제가 다니던 학교는 유난히 오래된 학교였고 1년 뒤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신축 건물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던 터라 학교의 구석구석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이 있었죠 학교의 역사가 70년이 넘어가다 보니 건물 자체도 많이 낡았었고 교실 내부의 바닥도 썩어가는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유서 깊은 학교에서는 갖가지 괴담이 돌기 마련입니다 제가 재학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괴담이 아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죠 흔히 학교 괴담하면 떠오르는 괴담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학교에 경비실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등 아무도 없는 화장실 4번 칸에서 소리가 난다는 등 저도 이런 괴담들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는 개구쟁이 초등학생들 중 한 명이었기에 친구들과 밤늦게 학교에 남아서 이런 괴담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가짜였거나 확인하기 전에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소문이 있었어요 학교에는 그 당시 사용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었는데 그 지하층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당연히 호기심 많은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소문을 듣고 곧장 지하층의 입구로 갈았습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있었고 철창 안쪽에는 얇은 복도와 몇몇의 교실들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원지가 쌓여있었고 거미줄도 걸려있었으며 웬스레 으스스한 분위기를 띄고 있었죠 처음에는 다들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입구 근처에서 서로 놀래며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클립을 가져오더니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하더군요 조금 무서웠지만 저와 친구들은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밖에서 보던 것보다 무섭진 않았습니다 많이 낡고 허름한 복도지만 딱히 특이한 것은 아니었고 방치된 교실들은 예전에 창고로 사용되었던 모양입니다 내부에는 망가지고 먼지 쌓인 탁구대가 있었고 체육대회 때나 쓸법한 도구들 먼지 쌓인 소파 등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했고 그 뒤로 저와 친구들은 점심시간마다 그곳에 내려가서 망가진 탁구대로 탁구를 치거나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저와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 늦게까지 그 학교 지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무릎 그렇듯 자기들만의 비밀기지 같은 것을 만들곤 하죠 저희에겐 학교 지하가 그런 장소가 됐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주 오던 장소라고 해도 낡은 학교의 지하교실은 성인이 된 지금 생각해 봐도 무서울 정도로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죠 특히 건물의 구조가 신기했던 것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있었는데 반지하 같은 구조로 복도의 벽의 위쪽 부분에 복도를 따라 길에 늘어선 창문이 있었고 크기는 보통 학교 창문 크기의 절반 정도였고 창문 앞에는 어린아이 한 명이 걸터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창문 턱이 있었습니다 한창 친구들이 교실 안에서 놀고 있던 와중에 점점 어두워지자 복도에 있던 제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아 점점 어두워지는 거 것 같아 애들도 주변을 보더니 다들 그런 것 같다고 하던 찰나 한 친구가 대뜸 괴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거 알아? 학교 지하실에 예전에 학교에 다니던 학생 귀신이 있다 겁이 많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무서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싸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싸운 느낌의 뒤를 돌아왔지만 길고 컴컴한 복도만 눈에 보일 뿐 다행히 귀신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다시 앞을 보려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저보다 어려 보이는 초등학생 1학년 정도의 각가머리의 아이가 창문의 틀에 앉아서 두 발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봤습니다 그 아이는 일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마치 유용처럼 온몸이 영원처럼 풀어스름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났고 다시 그쪽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교실에 있던 친구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비명을 지르며 나온 친구는 얼굴이 펄해졌고 교실에서 뛰어나와 복도를 따라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튀어 다들 그 친구의 비명에 깜짝 놀라 그 친구를 따라 달렸고 저도 겁에 질려 그 친구를 따라 나가려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달리던 도중 뒤가 궁금하여 뒤를 돌아본 순간 귀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히히 잘가 그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교실 안에서 아까 제가 보았던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후르스름한 따가 머리에 아이가 나오며 어린아이처럼 씩 웃었습니다 멀리서 봐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제 기억상 눈과 코는 없었고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겁에 질려 바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에도 너무 무서워서 뛰어서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 지하실은 다신 가지 않았고 그 뒤 학교는 철거되어 다시는 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죠 그 당시에 학교 지하교실에서 자살한 학생이 있었다거나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억울하게 죽은 학생이 있었다는 등의 소문이 있었는데 아마 그 아이가 그 소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의 미소는 흉악스러운 입이 쭉 찢어지는 웃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의 해나 읽은 웃음이었던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야기 위신 노을이 지고 나니 마을은 금세 어둑어둑했다 창문 너머 가로등이 켜지는 타이밍에 맞춰 집안의 스위치를 모두 올렸다 곧바로 발전기에 기름을 마저 채우고 뒤뜰의 비상등을 켰다 금세 집 주위가 환해졌다 구장 몇 번 움직였다고 피로가 쌓인 것에 투덜거리며 소파에 푹 들어누었다 마침 tv 채널에선 미수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범죄 불안 장소 1위 어두운 골목 연쇄살인 사건 주로 어두운 저녁의 발생 문득 생각이 났다 언제부터 집에 가는 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까 혹여 무서운 괴담 따위가 머릿속을 헤매는 날이면 평소와 달리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다 불 꺼진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한다거나 집 근처 어두컴컴한 골목 지나기가 망설여지는 것처럼 어둠은 원초적인 공포로서 천천히 하지만 빠르게 사고를 마비시킨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전혀 문제될 거리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사방에 밝은 빛이 넘쳐올랐다 선과 악의 대립 구조는 적어도 이 마을에서 균형을 잃은 지 오래였다 담벼락이 번쩍번쩍 거렸고 지붕 하나하나가 저 하늘의 별을 대신했다 형형색색 빛의 잔상이 오로라를 만들어 골목길을 훑고 지나갔다 촘촘하게 서 있는 가로등은 흡서 등대를 방불케 했다 마침 크기도 거대했으니까 가끔씩 마을에 드나드는 차량의 전조등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이미 마을 어규부터 포화상태였다 낮과 밤의 경계선이 없어지며 누군가 한 명쯤 불편하긴 했을 것이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과하다고 혀를 내둘렀으니 오죽했으면 지역관광센터의 지원금조차 단절됐을까 그러나 용기 내어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감히 단언컨대 감히 나서지 못한 것이다 시작은 박씨의 할머니였다 할머니 이쪽을 이렇게 끼우고 돌리세요 아니 이 양반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도 매번 올 순 없잖아요 오면 되지 자네도 내가 싫은가 아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얼마 전부터 집안에 부리들어오지 않는다며 늘 투덜거렸고 마을 청년의 최씨를 종부리듯 했던 일근이었다 주로 전등을 갈거나 촛대를 가져오는 자질구레한 일이었다 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인사를 했던 일이 잡심부름으로 번져서 점점 기피하게 된 곳이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물어봤었다 할머니 왜 밤이 무서워요 박씨의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순간의 정적이 어색하기만 느껴져서 누나를 이리저리 불리다가 뒤늦게 깨달았다 할머니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얘야 너도 꼭 켜고 자라 네 뭐라구요 그 놈이 본다 껌껌한 저기서 글자 하나하나가 차갑고 정확하게 들렸다 마을 사람들을 살살 복과되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놈이 본다 밝게 무언가에 홀린 듯 허공에 떠있는 눈동자며 쉴 새 없이 중얼거린 모습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대문을 박차고 나왔다 참 기괴한 모습이었다 잡심부름은 나 대신 최씨가 뒤를 이었다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만 유일하게 돌봐주던 최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전등이 나갔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란다 마침 나도 집에 없을 때라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글쎄 평소처럼 화대했을 목소리인지 아니면 필사적으로 살기 위한 목소리인지 차갑게 식은 박씨 할머니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초촐한 장례식이 열리고 하나 둘 마을 사람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침침한 거 싫어하던 노인네가 불쌍하게 곱게 가지 못할 멍정 올사랍게 모여 이게 어허 이 사람이 맞잖아 지자식들도 도망가서 내가 상주하는 마당에 청년의 최씨는 필요 이상으로 솔직한 사람이었다 어르신들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재할 말을 뱉어냈다 그동안 자비를 했던 것이 많아 폭발한 것인지 술기운 때문인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 올랑전구 하나 나간 거 가지고 후들갑 떨더니 즉 그는 올빼미와 족속이 같은 야행성 인간이었다 박씨 할머니와는 정반대로 어둠과 친한 부류였다 저녁에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날이 밝아서야 휘청휘청 기어오는 한 양이 맞겠다 매일 새벽을 울리는 당 마냥 사실 울음소리가 아니라 음주가무였지만 아오 시발 것 잠이 안 오잖아 최씨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오전이므로 사방이 밝을 수밖에 없다 그게 억울하고 분한 건지 한바탕 소리를 내뱉고 커튼을 확치는 모습이 그의 일과 마무리였다 마을사람 모두 한심하게 바라봤어도 큰 사고 하나 일으키지 않았기에 혐한쳤었다 최씨는 박씨 할머니 장례식 며칠 뒤에 발견되었다 본인 집안 불빛 따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모습으로 마을에 살면서 처음으로 그가 조용한 날이었다 박씨 할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빛 최씨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빛은 점차 마을에 각인되었다 어두우니까 당한 거여 꼼꼼하니까 어떤 이의 용기를 낸 바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깃가를 스쳤다 생각해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다 맞아 티브이서도 그러더라고 밤길 조심해라 불을 켜놔라 무섭잖아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의 입거품과 함께 마을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갔다 미씨는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잡고 둥지를 틀었다 밤이 되어도 전등을 일찍 끄지 않는 건 불안해하던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을 것이다 사소한 생존 본능이었다 다른 말로 본격적인 계기였고 빛을 숭배하는 광신도처럼 눈부시다 싶은 건 아낌없이 사들였다 건물 외벽이나 대문 현관문 창문의 정구들이 벌레처럼 매달렸다 아폴론의 신전이 열어세워졌다 마을에 몇 개 대지 않는 가로등이 꼴 보기 싫어서 더 많이 세우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끝없는 신앙심은 본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 모양이 꼴이 되어버렸지만 모두가 안도하기 시작했다 빛은 사라지지 않음을 잠깐 먹을 것을 사려고 현관문을 열자 얼마 전 교체한 가로등 빛이 눈가를 마구 쑤셔댔다 에이 진짜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들고 있던 집값을 도로 주머니에 쑤셔넣고 눈을 비볐다 빨갛게 남은 잔상이 시야를 흐렸다 현관문을 대충 잡고 쾅 닫었다 약간 짜증이 올라왔기 때문에 힘 조절이 되지 않았다 특별히 주문 제작했다고 들었는데 돈을 얼마큼 쳐 부은 거야 오밤중과 어울리지 않는 밝기에 감탄하느라 멀리서부터 작은 불빛이 다가온 줄 몰랐다 섬광의 후유증이 점차 사그라들자 곧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다 아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는 모자를 고쳤으며 반갑게 미소 지었다 들고 있는 손전등이 우연찮게 본인 얼굴을 비추면서 비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이 클로즈업 됐다 요새 날씨가 더워져서 힘드시겠어요 별거 아냐 한두번 아니 그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죠 오래전부터 마을 내 경비를 자처하시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순찰을 하고 계셨으니까 아저씨는 별것 아니라는데 여유로운 제스처를 취했다 혹시 거기 들리셨어요? 마을 전체가 주목하는 곳이라 같은 질문을 수백 몇 번 들으셨겠지만 습관처럼 묻는 말이었다 특제 가로등 근처를 누릴던 나방 한 마리가 경비 아저씨의 시야로 날아왔다 한두번 손치레를 하고 나서 고개를 연거푸 끄덕였다 아무래도 찝찝해서 금방 보고 오는 길이야 태양 속의 흑점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지나치게 밝은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어두운 곳이었다 주런 온도보다 약간 떨어질 뿐 사실 흑점도 매우 뜨겁다 문제는 섭씨의 차이인지 화씨의 차이인지 따위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빛과 어둠 백과 흑에 대주었다 그 집은 항상 불빛 한줌 새어 나오지 않았다 미신일 뿐이에요 저는 밝은 데서 잠을 못 자거든요 거대한 가로등이 백날 서있으면 뭐할까 경비 아저씨가 마을 대표로서 설득을 시도했다 길고 긴 대화의 끝자락에서 아저씨는 점점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외웠다 그러다가 큰일야 벌써 두 명이나 당한 거 몰라 저랑 상관없어요 우연일 뿐입니다 그래도 속는 셈치고 음? 싫다고요 개슴칠에 서있는 남자의 등 뒤로 현관문이 슬쩍 열려있었다 그 좁은 틈 사이에서 어두컴컴한 기운이 스멀스멀 밖으로 나오는 듯 보였다 정확히는 집안의 공기겠지만 워낙 분위기가 비그더니 그렇게 보였다 이만 돌아가시죠 곧 어두워지겠어요 힘들게 열린 대문은 예상과 다르게 쉬이 다쳤다 경비 아저씨가 털썩 주저앉았다 가벼운 모래바람이 흩날렸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노인들이 혀를 끌끌 찼다 죽고 싶어 안달났네 젊은 사람이 저저 저런 음침한 것이 참말로 수상해 아무렴 바깥도 잘 안 나오고 온갖 추측에 몇 가지 조미료를 뿌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아 떨어졌다 간이 잘 된 소문은 사람을 타고 다니며 거대해졌다 그리고 사실인 양 무겁게 자리 잡았다 뭐 죄 지었나? 숨죽여 사는 것 같잖아 몇 가지 사건의 주범이 아니냐는 추측이 당사자 모르게 퍼져나갈 그 무렵 반대로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다음 달 전구 하나 달려있지 않은 그의 대문은 포이스라인으로 장식되었다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오고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빛에 민감해졌다 이상한 마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매번 찾아오는 잡상인을 살살 복가됐다 이것들은 성능이 좀 어떤가 그는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다시피 놓았다 아마 조금은 짜증이 났을 것이다 몇 번 뒤적뒤적거리다가 찰 씌여 있는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왔다 아휴 별 차이 없으니까 대충 골라보라고 이건 뭐예요? 발전기인데 필요할 것 같아 보여서 태양열은 없어요? 뭐? 태양 뭐? 아 그건 비싸서 안 돼 잡상인에게 산 물건은 저마다의 불빛 컬렉션에 추가되었다 각각 발전기를 사들이고 전선을 이어 붙였다 흡사 거미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은 다리가 그들의 마당과 길가를 어지럽혔다 죽은 남자의 집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서 경비 아저씨가 틈틈이 찾아가 집을 밝게 유지했다 기껏해야 담장과 대문에 설치한 전구 몇 개를 키는 것 뿐이었지만 고집스러웠던 어둠이 사라지고 일말의 사각지대조차 밝게 물들었다 신도들의 마음이 한시름 놓였다 시간은 약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참 맞는 말이다 평소처럼 농작물을 가꾸거나 각자의 집에서 술잔치를 열었다 밤과 낮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면 여느 마을과 다를 바 없으니까 별찬 없는 일상이 돌아왔다 TV를 끄고 침대에 털썩 누웠다 코곤한 느낌이 등을 어로만지면서 졸음이 확 밀려왔다 예전부터 이어져 온 긴장감이 살짝 느슨해진 이유였다 크게 아픔을 하다가 입술이 약간 찢어졌지만 잠깐 찡그리고 말았다 천장에서 튀노는 양을 300마리 정도 세지음 눈꺼풀이 엄청 무거워졌다 깜빡 형광등이 몇 번 지라라더니 아예 나가버렸다 방금까지 받았던 저극 때문에 생긴 잔상이 아른거렸다 근데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다 왜 어둡지 밖에 수없이 달아놓았던 건 어디다 팔아먹었길래 다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바닥에서 짧은 공명이 일어났다 아무렇게나 손을 뻗어서 불 휘저었다 자꾸 쓸데없이 잡동사니가 걸려들었다 한기가 서서히 몸을 타고 흘렀다 온능적으로 얼굴을 문질러댔다 손전등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방문을 벌컥 열었다 환하게 마주해야 할 것이리 침묵하고 있었다 시발 발전기가 꺼졌다 오일이 떨어졌다는 경고음이 이제 와서 들리기 시작했다 거실 스위치를 다급하게 문질렀다 어느 쪽이건 달라지는 건 없었다 욕짓거리를 수십번 내뱉으니 이성이 돌아왔다 뻣뻣하게 굳은 몸이 슬슬 풀어졌다 눈이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고 형체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거실에 커다란 창은 커튼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내가 이랬나? 당연히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느 미친놈이 밤에 비명행사하고 싶겠는가 근데 아까부터 거슬린 발목 부근을 내려다봤다 사람 크기만 한검은 덩어리가 쉴 새 없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개새끼처럼 내가 반갑다는 듯 자세히 보니 꼬리가 아니었다 모가지가 반쯤 잘린 탓에 힘없이 너덜거리는 무언가의 얼굴이었다 얼굴 끝까지 찢겨 올라간 입에서 새까만 귀가 쏟아졌다 아가리를 쩍 벌리자 뭔가 투둑투둑 떨어졌다 사람 이빨로 보이는 것들이 방바닥을 나뒹굴었다 그것이 잡은 부위가 말도 안 되게 시려웠고 아팠다 기필코 현관문을 찾아야 했다 정신줄을 꽉 붙잡기 힘들어졌다 외로운 줄다리기가 막 시작되었다 그것이 매달려 있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울부짖었다 이 시발 새끼야 문의 손잡이를 더듬더듬 찾으려 할수록 발목이 조금씩 잘려나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몸이 서서히 기울더니 바닥에 고꾸라졌다 바닥이 차갑다 말도 안 되게 차갑다 그것이 발목을 타고 허벅지를 지나 가슴까지 기어 올라왔다 마치 쇠 뭉둥이로 있는 힘껏 내리치거나 주먹더위로 수백 번 맞은 듯한 고통이 맴돌았다 나가 떨어질 듯 간신히 매달려 있는 얼굴과 코앞까지 마주했다 귀와 이빨이 구역구역 쏟아져 내 얼굴을 적셨다 살면서 이만큼 정신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귀가 거꾸로 돌고 눈깔에 흰 자가 도배될 즈음 손전등의 작은 빛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그것을 쫓아내기 충분하게 밝았다 옥주에 오던 한기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경비 아저씨가 서둘러 나를 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자 분위기 춤 늘어졌다 불사납게 오줌을 지리고는 기절해버렸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급하게 이불을 들춰냈다 얼뜰결에 바닥에 떨어진 부분은 다시 올려놓았다 집은 어제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밝았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거실의 형광빛은 아직 스위치가 눌려져 있었는지 환하게 들어왔다 경비 아저씨가 고쳐놓은 듯했다 순간 어제의 기억이 떠올라 바지를 올리고 발목을 확인했다 다행히 잘리거나 부러지지 않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리가 제법 컸는지 나갈 채비를 마치고 문으로 나서는 경비 아저씨가 나를 돌아봤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모자를 고쳐 눌러쓰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그토록 갈망하던 빛이 집을 파고 들며 따스한 기운이 퍼져들었다 오랜만에 아들 생각이 나서 첫 희생자는 박씨 할머니라고 말했지만 오래전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지금과 어울리지 않게 어두컴컴한 밤 불빛 한 점 없는 이 마을에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집 안에서 싸늘하게 식은 어린 아이가 발견됐고 아이 아버지는 잠시 외출 중이었다 아마 형광등이 수명을 다해서 새것을 사러 나갔다고 들었다 밝았다면 참 밝았다면 살려놨을 텐데 아저씨가 가끔씩 미우치듯 중얼거린 한마디였다 아이가 어두운 곳에 홀로 서 있다면 작은 손전등이지만 곧바로 비춰주면서 혹시나 울고 있을까봐 이제라도 울음소리가 멈출까봐 달래주려고 마을 분위기가 이렇게 밝아진 것이 아저씨에겐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이가 안 죽고 살아있다면 지금 내 나이 비슷하게 들었으려나 왠지 씁쓸해져서 창문을 힘껏 열었다 그날 이후로 경비 아저씨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사 갈 준비를 마치고 떠나기 전 형사가 찾아왔다 날 옆에 보이는 그의 검정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 튀어나왔다 신분증과 사진 한 장이었다 혹시 이 사람 알아요? 모자를 푹 눌러 쓴 것만 추가하면 이목구비가 딱 경비 아저씨였다 3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됐었다고 덧붙였다 왜 그러시죠? 이 새끼 지 아들 학대해서 죽게 만든 새끼예요 형사는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직업 특성상 태어날 줄 알았는데 삘 거친 억양으로 집안을 울렸다 발견 당시 아이의 몸 전체가 새파랗게 멍 자국으로 도배된 걸로 모자라 입 안에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아직도 울분이 가시질 않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결국 지옥 같지만 네 어제 자살했어요 구치소 안에서 고지어 다른 사진 3장을 꺼내들었다 순서대로 박씨 할머니 최씨 그리고 끝까지 미신을 안 믿어서 죽었다고 결론 지은 그 사람이었다 형사가 입가를 쓱 닦았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도 죽이려고 했대요 미신 믿기 하려고 희생양이 여러 필요했다고 털썩 쥐저앉았다 형사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소파 위로 옮겨 앉혔다 옆으로 앉고는 마저 이야기를 계속했다 글쎄 지 스스로 경찰서 왔더라고요 애 학대한 거 사람 죽인 거 전부 다 죄값 받겠다고 따지고 보면 이 마을 이렇게 만든 게 그 새끼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을 가로등 사는데 돈 내고 경비하겠다고 나서서 불 켜고 돌아다녀 마을에 잡상인 불러 사람들 말로 현혹시키고 죽일 땐 다 끄고 죽여 지 아들 귀신이 많이 무서웠나봐 근데 근데 말이야 물을 갖다 주고 일어선 형사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왜 살려줬을까요 순간 마지막으로 떠나는 경비 아저씨의 말이 크게 와닿았다 오랜만에 아들 생각이 나서 어쩌면 죽은 아들이 날 살려준 거라 생각한다 그날 나를 덮치려던 게 아니라 피사적으로 감싼 거라고 세 번째 이야기 도둑 난 네 살 때 오른 누나가 있어 그때 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고 여느 때처럼 누나랑 집에서 TV 보면서 엄마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맞벌이 하셨거든 일단 그때 우리 집은 안방 내방 누나방 잡동산이 넣어놓는 창고로 쓰는 남는 구석 방에서 총 4개의 방이 있는 빌라의 2층이었어 오늘 내가 풀설에서 중요한 방은 저 맨 구석에 있는 창고 방이야 한 저녁 5시 반이었나 그때 합체 용서 플러스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슈퍼겔츠 보겠다는 누나랑 가위바위보 해서 이겨서 같이 플러스터 보고 있었어 TV소리 크게 틀면 안 좋다는 엄마의 말에 순종적이었던 나랑 누나는 100볼륨 맥시멈에 15 정도로 해서 보고 있었어 다른 방에 문 닫고 있으면 안 들리는 수준의 볼륨옵 그때 갑자기 창고로 쓰는 방 안에서 껍적하는 발소리가 들렸어 참고로 나는 귀가 상당히 좋아 지금은 이어폰 끼고 노래 크게 들어서 이때보단 좀 떨어졌는데 이때는 숨바꼭질 할 때 숨소리 듣고 찾을 정도로 엄청 좋았었어 이때 들린 이 소리 때문에 며칠을 밤새 시달려서 무슨 소리인가 실체를 알아내보니 나무는 모든 장어 같은 거 신고 받아 밟으면 그런 소리가 나는 거더라 그렇게 만화에 집중하다가도 그 소리 듣고 누군가 들어왔음을 바로 알아챘어 그 방에 조금 긴 사다리 같은 거 놓으면 닫는 곳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 성인 남성도 커튼이 들어올 만큼 누나는 실은 티 팍팍 내다가도 비트마랑 토마치 하는 장면 멋있다고 넘놓고 보고 있었어 난 겁먹어서 합체고 나발이고 오줌 싸기 직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여러모로 기가 막히는 행동이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누나 옷깃 붙잡고 일부러 소리내서 누나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살어 나가자 라고 말했어 누나는 뭔 개소리며 낸 표정으로 1시간 전에 와일드바디 먹었잖아 이러는 거야 이때도 내 청각은 창고방을 향해 있었어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서성이던 발소리가 멈췄어 아 나가자 하고 진짜 내가 생각해도 공부의 지인 표정과 전혀 맞지 않는 앙타를 부렸어 그제야 누나도 조금은 눈치챘는지 위아해하는 표정으로 아 알았어 나가자 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나가자고 일어났어 지금은 무지개 다리 걷는 지 2년이 진한 초롱이라는 시추도 키웠는데 초롱이도 목줄에서 나왔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얘는 자고 있었던 건지 그 소리를 왜 못 들은 건지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조차도 창고방에서 칼을 뜬 아저씨가 튀어나와 덮칠까봐 무서워서 진짜 눈물 그렁그렁 한 채로 밖으로 나왔어 문 닫히자마자 초롱이 들어 안고 누나 손잡고 숨 참고 진짜 손익처럼 계단계 빨리 뛰어내려가서 놀이터로 도망갔어 뒤에서 누나가 왜 그러냐면서 울먹이는 표정으로 소리쳤고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면서 뛰어봤어 진짜 대성통곡 하면서 놀이터에 도착해서 숨 돌리는데 누나도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 한 5분쯤 실컷 울고 조금 진정되고 나서 덜덜 떨면서 집안에 누가 들어왔었다고 창고방에서 발소리 났다고 도둑이었을 거라고 설명하니까 누나 잠깐 멍때리다가 무서워서 또 울었어 나도 덩달아 간신히 멈춘 울었어 도로 시동 걸고 세상 떠나가라 울었어 아마 옆에서 그네 타던 영화는 우릴 병신보듯 쳐다봤을 거야 나랑 달리 핸드폰이 있었던 누나는 얼른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퇴근 중이던 엄마는 집에 도둑 뜬 것 같아서 놀이터로 도망쳐 나왔다는 누나 설명 듣고 한 10분 만에 차 타고 나타나셔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누나랑 나 껴안고 다친 데 없냐며 한참을 훑어부셨어 차 타고 집 앞 도착하니 오시는 길에 엄마가 아빠한테도 전화하셨는지 고지어 아빠 차도 도착했어 아빠는 차에서 나뭇받다 들고 앞장 서서 계단 올라가셨고 나랑 엄마랑 누나도 뒤따라 올라갔어 아빠가 문을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모든 서랍이 다 열려서 파헤쳐져 있었고 내 컴퓨터 키보드도 사라져 있었어 아빠는 그 광경 보고 배트 내려놓으면서 주저앉혔고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울면서 소리를 지르셨고 나랑 누나는 초롱이 껴안고 벌벌벌 떨었어 한 30분쯤 지나서 경찰관 두 분이 집으로 오셨는데 나랑 누나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떠느라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명탐정 코난에 나왔던 것처럼 현장 조사 이런걸 바로 안에서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나 나중에 다시 오셔서 조사했던걸 그랬는데 이건 잘 기억이 안나 경찰 두 분 가시고 엄마 아빠 한참 한숨 쉬시다가 나랑 누나 불러서 무서웠을 텐데 오늘은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고 하고 다 같이 나갔어 그때는 집은 왜 안 치운거지 의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현장 보존이었네 아직도 벌벌 떨고 있던 나랑 누나는 뭐 먹을까 하고 물어보는 아빠 말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빌라 앞을 벗어나는 순간 집 뒤쪽에서 터벅하는 큰 발소리와 함께 막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나 말고도 누나 엄마 아빠 모두 다 들었고 뒤를 돌아보니 어두웠지만 집 뒤쪽 골목으로 누군가 뛰어가는 그림자가 보였고 아빠가 야 하고 소리치니 그 그림자는 더욱 황급히 뛰어 시야에서 사라졌어 집 뒤로 돌아가 보니 그 창고방에 창문이 열려 있었고 초롱이가 짖는 소리가 그리로 새어 나오고 있었어 집으로 다시 올라가 창고방을 확인해 보니 아까까진 닫혀있던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고 낡은 장롱이 열려 있었어 우리 가족은 다 얼어버렸어 상황 설명을 하자면 경찰은 현장 사진만 찍고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우리도 아무것도 안 건드렸고 우리가 집을 들어간 순간부터 경찰이 오는 순간까지 그때 닫혀있던 장롱 안에는 아직 도망가지 못한 그 도둑이 숨어 있었던 거야 우리가 나가니까 도망간 거고 만약 경찰이 늦게 왔다면 그리고 그 도둑이 강도였다면 별의별 상황들이 대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다리가 풀렸고 그렇게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 저녁은 집 앞 고깃집에서 돼지갈비에 냉면 먹었어 이게 내가 기억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 관련된 얘기야 귀신도 많이 봤지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소원은 귀신이 주저앉아 Chrome 교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